아이들의 미소가 보이시나요? 오늘 이곳 여의도공원 일대에서는 온종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우리아이 우리 미래 함께 행복해 축제 참여를 위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이곳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말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친구랑 왔어요. 친구랑 왔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네. 부모님하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곳 현장에는 가족의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KBS 카메라로 담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2024 우리아이 우리 미래 함께 행복해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 우리아이 우리 미래 함께 행복해는 출산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KBS와 나눔 국민 운동 본부가 마련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 및 산책로에서 즐거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직접 전시도 할 수 있는 우리아이 우리 미래 행복 그리기. 오늘 가족이랑 같이 보드게임 한 거 들었어요. 가족의 모습을 들었어요. 정책하면서 기분도 높일 수 있고 기분이 좋아요. 또 축제 현장에는 무려 330제곱미터 규모의 키즈카페가 설치되어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고요.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참가 가족들이 함께 학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우리 미래 함께 행복해를 통해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우리아이 우리 미래 행복 그리기 수상자 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상을 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 그림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그림은요. 제가 지금 황금타워에서 가족들이랑 꼭대기에 올라가서 뭔가 다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가족 최고 한번 외쳐볼까요? 최고! 너무 잘했어요. 오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